안녕하세요. 오늘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OST로 유명해진 스탠바이 유어맨 G키 폼으로 설명드릴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이 곡은 구독자 심상철님께서 요청을 해오신 곡인데 이제서야 올려드립니다. 보시고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일단 기본 주법은 쓰리핑거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쓰리핑거에 셔플 리듬을 살려서 쳐주시는거에요. 기본 쓰리핑거가 6,4,3,6,2,4,3,6,4,3,6,2,4,3 이렇게 쳐주셨다면 얘를 압박을 좀 더 길게 해서 절뚝절뚝하는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6,4,3,6,2,4,3 이런식의 리듬을 살려주시는건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쓰리핑거에 1도 5도 베이스를 넣어서 쳐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코드들을 보면 G, C, D7, A마이너, B7, E마이너, E7 이런 코드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각 코드별로 근음이 바뀌죠. 그러면 그 근음을 1도로 보고 거기에 이제 5도를 같이 넣어주는건데요. 예를 들어서 C코드 같은 경우에 1도가 도가 되죠. 그러면 5도는 도래, 미, 파, 솔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1도를 먼저 1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5도, 6,2,4,3 이런식으로 5,4,3,6,2,4,3 그리고 D7 같은 경우 D7은 근음이 4가 되죠. 레, 미, 파, 솔, 라 해서 라가 5도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1도, 3,2, 그 다음에 5도, 5,1,4,2 이렇게 4,3,2,5,1,4,2 A마이너 같은 경우도 A마이너가 라가 1도니까 라, 시, 도, 레, 미 해서 미가 5도가 되죠. 그래서 1도, 4,3, 그 다음에 5도, 6,2,4,3,5,4,3,6,2,4,3 B7 같은 경우도 B7이 C가 1도니까 시, 도, 레, 미, 파 해서 이 파샵이 5도가 되거든요. 4, 아니요. 5,4,3 1도를 쳐주고 1도, 그 다음에는 5도, 6,2,4,3 이렇게 쳐주는거에요. 그러니까 G코드 같은 경우는 6번 줄이 여기가 1도가 되고 5도가 4번 줄 레가 되죠. C코드는 1도가 도, 5도가 솔이 되는거고 D코드는 1도가 레, 5도가 라가 되는거고 A마이너는 1도가 라, 5도가 미가 되는거죠. 6번 줄. B7 같은 경우도 1도가 C, 5도는 6번 줄. 여기 파샵이 되는거고 E마이너 같은 경우도 1도가 미, 그 다음에 5도는 C가 되는거에요. 5번 줄. 그래서 쉽게 그냥 G코드는 6번, 4번, C코드는 5번, 6번, D7은 4번, 5번, A마이너는 5번, 6번, B7은 5번, 6번, 2마이너는 6번, 5번 이런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곡에 나오는 노래, 전주 부분부터 천천히 보면 여기는 이제 처음에 G키니까 파에 샵이 붙죠. 여기 파샵부터 파샵에서 솔까지 슬라이딩을 가는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쓰리핑크로 쳐주는건데 파, 솔, 파, 솔, 사, 삼, 유, 기, 사, 삼 그리고 두번째는 C코드라 시, 도까지 슬라이딩 시, 도 하면서 C코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C코드 잡고 시, 도, 사, 삼, 오, 이, 사, 삼 여기서 도래 여기는 도래, 사, 삼, 오, 시, 라 이렇게 적거든요. 솔, 파, 솔, 유 시, 도, 도래, 시, 라 그 다음에 레미, 파 해서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가요. 레미, 파 여기도 파샵이죠. 전주 파, 솔, 사, 삼, 유, 기, 사, 삼 시, 도, 사, 삼, 오, 이, 사, 삼 도래, 삼, 오, 시, 라 레미, 파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분 썸타임이 사, 거기에 이제 G코드로 들어가죠. G코드니까 1도가 6, 솔이 되는 거고 6, 사, 미 그 다음에 5도 4, 1, 사, 미 6, 사, 미 1도, 5도 2번째 마디도 1도, 5도 5도로 치는데 여기는 이제 베스런 해서 여기 4번 줄 5도까지 치고 솔, 파, 미 그 다음에 레로 떨어지게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6, 사, 미 사, 솔, 파, 미 그 다음에 D코드에 레 이렇게 되죠. D코드에서 4, 사, 미 5, 일, 사, 미 그리고 4, 사, 미 까지만 치고 뒤에는 레, 도, 샵 레, 네, 샵 레, 도, 샵 레, 네, 샵 이렇게 돼요. 그 첫 마디 첫 날락의 이제 G코드부터 보면 6, 사, 미 4, 일, 사, 미 두번째 마디 6, 사, 미 사, 솔, 파, 미 레 사, 미 오, 일, 사, 미 사, 사, 미 레, 도, 레 레, 샵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번째 달러 A마이너에서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a man 그 부분 보면 A마이너에서 1도가 5번 줄이죠. 5, 4, 3 그리고 5도는 6, 2, 4, 3 5, 4, 3 6, 2, 4, 3 D코드 4, 3, 2 5, 1, 3, 2 4, 3, 2 5, 1, 3, 2 G코드 다시 6, 3, 2 4, 1, 3, 2 3, 2, 4, 1, 3, 2 치고 마지막은 뒤에 C코드로 넘어갈 때 여기를 이제 베이스런을 솔, 솔, 나, 시 하고 그 다음 C코드로 넘어갈 때 쳐줬어요. 두번째 달러 A마이너부터 다시 보면 5, 5, 4, 3 6, 2, 4, 3 4, 3, 2 5, 1, 3, 2 6, 3, 2 4, 1, 3, 2 솔, 솔, 나, 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번째 달러 You'll have a time 거기 C코드에서 C코드니까 5, 4, 3 5도는 6, 2, 4, 3 5, 4, 3 6, 2, 4, 3 5, 4, 3 6, 2, 4, 3 그 다음 G코드에서 6, 3, 2 4, 1, 4, 2 3, 2, 4, 1, 4, 2 2, 7 6, 4, 3 5, 2, 4, 3 6, 4, 3 5, 2, 4, 3 이렇게 되죠. 세번째 달러 네번째 달러 그러면 Doin' thing that you don't understand 그 부분은 A 마이 나니까 5, 4, 3 6, 2, 4, 3 두번 두마디죠. 그리고 두번째는 여기는 A 마이 나스 세번으로 쳐서 여기 두개만 2번, 4번주만 잡고 5, 4, 3 6, 2, 4, 3 A 마이 나스 5, 4, 3 6, 2, 4, 3 5, 4, 3 6, 2, 4, 3 그리고 D7으로 가서 4, 3, 2 5, 1, 4, 2 계속 코드는 반복이에요. 여기 나오는 코드들이 그리고 D7 다음에 넬, 넬, 미, 파 하고 다시 또 G코드로 넘어가게 네번째 달러 A 마이너부터 보면 5, 4, 3, 6 2, 4, 3 A 마이 나스 세번 잡고 5, 4, 3, 6, 2, 4, 3 D7에서 4, 3, 2 5, 1, 3, 2 4, 3, 2 4, 3, 2 4, 3, 2 그 다음에 버디, 퓨, 러, 피 그쪽 다섯번째 달락 G코드에서 6, 4, 2, 4, 1, 3, 2 6, 4, 2 4, 3, 2 4, 4, 4, 4, 5 아까 처음에 쳤던 거랑 똑같은데요 6, 4, 2, 4, 1, 3, 2 6, 4, 4, 5, 4 그 다음에 D코드 레 로 떨어지게 4, 3, 2, 5, 1, 3, 2 4, 4, 2, 3, 2 4, 4, 2, 3, 2, 3 이렇게 처음 달락이랑 똑같아요 6, 3, 2, 4, 1, 3, 2 6, 3, 2, 4, 2, 3, 2, 3, 2, 4 Even though it hard to understand. 그 부분은 A-에서 5, 4, 3, 6, 2, 4, 3 그 다음에 D7 4, 3, 2, 5, 1, 3, 2 G코드 6, 3, 2, 4, 1, 3, 2 솔, 솔, 라, 시 여기도 베이스런을 솔, 솔, 라, 시 그 다음에 C코드 일곱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여섯 번째 단락 다시 보여드리면 5, 4, 3, 6, 2, 4, 3 4, 3, 2 5, 1, 3, 2 6, 3, 2 4, 1, 3, 2 솔, 솔, 라, 시 그 다음에 Any, pure, love, in All, be, proud of in 그 부분은 C코드에서 5, 4, 3, 6, 2, 4, 3 한 번 더 5, 4, 3, 6, 2, 4, 3 G코드 6, 3, 2, 4, 1, 3, 2 C코드 5, 4, 3, 6, 2, 4, 3 이렇게 되죠. 나머지 기본 베이스런 안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코드 잡고 1도, 5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쓰리핑거에서 1도, 5도 1도, 5도 이런 식으로 D코드도 1도, 5도 A만화도 1도, 5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 일곱 번째 반 한 건데요. 거기까지 한 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제가 천천히 한 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주 부분 파, 솔, 4, 3, 6, 2, 4, 3 C코드 시, 도 하면서 C코드 잡고 시, 도, 4, 3, 5, 2, 4, 3 그 다음에 도, 레, 4, 3, 5, 시, 라 래, 미, 파, 샤 그 다음에 노래 그다음에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레, 쭈레, 내 샤 그 다음에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a man 솔, 솔, 라, 시 세번째 달랑 미 레도 레샤 솔솔 라 십 미 한번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두번째 여덟번째 달랑 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